. 외곽으로 박찬희. 스크림받았습니다. 석점시위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. 오오 자메콩의 리바운 잡고 떨어졌습니다. 톨리 선수 괜찮을까요? 있어요 지금. 누구인가요? 예 어허. 톨리 선수가 떨어질 때 좀 충격이 있었거든요. 볼까 여기서 뒤쪽 정의랑 선수와 리바운드 대결해서 아 발을 밟았군요 아 예 아 정의랑 선수와 발을 밟았군요 아 많이 돌아간 것 같은데요 아 괜찮나요? 일단은 다리를 떨뜻거리고 있는데 그나마 다행히 목이 높은 농구화시라서 발목을 어느정도 감싸줬던 것 같아요